요한복음 19장 그때의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의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오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대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말과 로마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내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배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배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술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래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20장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에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사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삿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사람 나다나엘과 세배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툴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곧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지와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백 쉰 세 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